저는 저는 어 말은 이게 바로 보컬이 전후 나는 옆모습이 자신있단다 얘들아 얘들아 나야 나 잠깐만 누가 또 누가 자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네 예쁜 표정 한 번 해주세요 송씨 흰 너인 것 같아 너인 것 같아 너인 것 같아 해 근데 좀 박차는 맞춰야 돼 너인 것 같아 해 그렇지 바로 들어가야 돼 이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해 해 하나 둘 셋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아이 해 채